오늘은 어떤 타워일까? 한방타워 어때? 안약집임? 왜? 이게 아니고 한방에 죽는 타워야! 이름부터 무서운데? 고유다운 초이스다. 자! 한방에 가보자고!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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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 심서! 먼저 앞으로 가는 것 봐! 협동타워 정복해봤잖아! 그리고 한방에 사라졌다고 한다. 진짜 한방에 죽는구나. 자! 난 회오리로 손 좀 풀어볼까? 이제 타워가 편안하다. 너무 편안해지네. 뭐지? 근데 이건 뭐지? 오! 떨어지기 전으로 들어왔어! 이 타워 체크포인트 있어서 떨어지기 전으로 리스폰 가능. 그렇다는 건 태초갈 걱정 없이 마음껏 점프해도 된다는 것! 너무 좋다! 그러게! 나 이제 회오리 자신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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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또 왜 안돼? 괜찮아. 아직 손 안 풀려서 그래. 어? 다시 할 때마다 어렵네. 실력이 리셋되나? 아이, 나도! 나도! 나는 벌써 풀린듯? 응, 아니네. 뭐야? 뭐야? 내가 아니야? 저번 타워랑 다르게 오늘은 개인전이구만! 쭉쭉 가보자고! 나만 계속 먹겠네? 오, 얘들아! 혼자 이겨내 효율! 오늘은 협동타워가 아니라고! 매장한 것! 뭐 층까지 있는거지? 태니, 혼자 어디까지 간거야? 7층이다! 우와! 오! 어쨌든 동갈순이 됐어! 오!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좀 가지! 어휴! 아! 아휴, 저 봐라. 그랬다간 우리 모두 10층 정도까지 밖에 못 올라갈걸? 하!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 같은데? 뭐가 어떤 거 잤지? 아! 여자들끼리 와. 와, 쟤네 또 지들끼리 간다! 야, 그럴거면 같이 플레이 왜 하냐? 각자 하지! 됐어! 퍼플걸 끼리 가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유라 너 어디야? 나? 2층! 각자 하자! 오, 그래 그게 좋겠어! 야! 너 이마저! 와, 회원이 넘었어! 와, 축하! 축하! 축하는 아닌데 기다리진 않을게. 아, 뭐야! 드디어 이 무한굴레에서 벗어났다! 참 축하. 나도 빨리 올라가야지! 응? 나도! 이게 얼마만에 밟아보는 체크포인트냐? 그럼 빨리! 어. 아휴, 벌써 왔어? 이런 건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 오케이! 오, 됐다! 어? 소야 언제 사라졌니? 와! 아, 나왔어! 좋아! 다음 장의 문을 향하여! 가보자! 고, 고, 고! 얘들아, 너희 즐거워 보인다. 유라 얼른 와. 천천히 가고 있을게. 굳이 천천히 안 가도 만날걸?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죽었다! 이런 말이야. 두꺼 씨, 침착하게 뼈를 때리네. 아, 난 통과했어. 그럼 난 먼저 갈게. 이런 슈가. 소에 언제 저렇게 실력이 는 거지? 너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너보단 잘해. 나도 곧 너보단 잘하겠어. 아, 그럴 일은 없을걸, 2층 지방 명실? 너랑 나랑 차이 얼마 안 나. 그래도 내가 더 높잖아. 우와, 퍼플볼 해체! 싸우는 거 아니거든? 유리랑 쩜이 정말 웃겨. 정말 시끄럽다, 쟤네. 너무 웃기지 않아? 넌 쟤네랑 결이 다른데 어떻게 친구가 된다냐? 야, 공차.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결이 다르다니, 결이 다르다니. 우리 결은 어떤데? 어. 친구, 쟤도 은근히 놀아이라 잘 맞아. 아, 그러냐? 나도 여기까지 왔두다. 이게 바로 유리와 나의 실력 차이. 오, 쩜이. 아직까지 내가 더 못하는 거 인정. 어, 도토리 기재기다. 벙채도 앞지러기. 기다려준 거거든. 그래? 나는? 왜? 너 말고. 어. 지같이 넘어가네. 왜요? 거기 막혔거든. 아, 어쩐지. 더 이상 안 가지더라. 아, 반대로 어려워. 오, 뭐야. 다들 꽤 많이 올라왔네. 야, 또 뭐야. 21층이야? 뭔, 이제 고수인 척하네. 아,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 근데 여기서 막혔단 말이지. 너도 그냥 내려와. 그래, 함께 가면 같이 대화도 하고 좋잖아. 얘들아, 함께? 그 함께에 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빛, 나는, 송, 롤. 갑자기 유리래가 왜 생각나지? 아, 그래, 그래. 내려와 줬다. 뭐? 여기 지나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 히, 우왕! 뭐하냐, 진짜. 우왕! 야, 여기 벽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쉬워. 오, 그렇구나. 그런 쉬운 방법이. 헐, 대박! 우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쉽네. 하, 요령이 있는 법이다. 페오린 이제 껌 아니냐? 내가 껌이었네. 페오리 마스터는 나지. 아이, 나도 이미 통과한 구간이라고. 오케이, 봤지? 그래, 그렇게 애들 좀 알려줘. 난 간다. 에에? 아까까지 내가 했잖아. 다 통 터치야. 이러려고 나 내려오라 한 거였어? 어, 난 됐어. 저도요, 같이 가. 어? 소위 어느 투매? 잘 됐네. 너네 둘이 같이 오면 되겠다. 어. 뭐야, 갑자기? 이 어색한 기류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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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안 돼, 안 돼. 너네, 설마. 아휴, 또 뭔 헛다리 가지. 문태니가 민점이한테 고백했냐? 야, 여라! 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라, 말하자. 그렇게 싫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장난 안 할게요. 빨리 싸운 거 파이널 해. 싸워? 우리 싸웠냐? 어우, 다 알아. 공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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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회오리, 갑자기 왜 못 하냐? 아, 바, 반대쪽이라 그래. 어려울 거 없어. 키만 달라진다고 생각해. 알겠죠? 어휴. 그렇지. 누구야? 또 해봐. 얍. 오, 난 잡았네. 오, 또, 또, 또. 정신 줄 높는다. 아휴. 야, 이기면 먼저 가. 됐다. 잘하네. 에헤헤. 뭐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2대2 구도가 만들어졌어. 그럼, 나는? 뭐, 괜찮아. 얘들아, 먼저 가. 아휴. 어휴. 월홉? 월홉 어떻게 하는 거지? 쉬워 이렇게 어떻게? 야 설명이 그게 뭐냐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WP랑 스페이스가 계속 누르고 마우스 좌우로 살짝씩 흔들면 돼 저것이 나버리고 저기서 저러고 있네 아까 너가 가라며 그냥 이렇게 딱 딱 하면 되는데 심소 마우스 너무 흔들지 말고 이렇게 됐다 그렇지 잘했어 아무것도 똑같이 심소 심소 그럼 난 간다 어 여기 좀 까다롭다 여긴 피해서 가야 되게 생겼네 됐다 야 심소 그 투명 회오리 피해서 와야 될 너희 셋이 왜 친한지 알겠다 혼자서도 잘해요 너 게임 맞지? 그치? 너 갑자기 이게 재밌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생겼어 처음이라 자꾸 떨어져서 그래 맞아 그러다 안 되던 거 넘어가면 성취감이 좋거든 그래 맞아 안 돼서 스트레스 받다가 딱 넘어가면 완전 짜릿 요렇게만이 돼 야 이 맛이야 그렇군 그 짜릿함이 중독돼서 떨어져도 계속 하는구나 드디어 저 에스컬레이터를 넘었어 이 맛이구나 아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이거 1001층까지 있다 온텐이 창문 뼈 찍어 와 튀어나온 두 칸짜리 회오리네 오 온텐이 저기 있구나 어 뭐야 언제 근처까지 왔대? 곧 따라잡겠구만 으응 좋았어 버플걸 중에 제일 잘하네 응? 안녕?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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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차 언제 여기까지 뭐냐 투명다리인데 잘 안 보여 여기 머리 위에 보이는 블록이 투명다리 위치라 이거 보고 뛰면 돼 오 꿀팁 감사 오케이 체크 포인트 어 여기 막혔구나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아 맞아 다른 방향으로 올라와야 돼 일부러 안 알려준 건 아니야 됐다 배우리를 넘어요 배우리를 넘어요 그렇지 완전 빠르네 거기 조심해야 돼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해야 돼 오케이 잘 안 풀리네 내가 풀게 아 아까 넘어갔는데 아 드디어 여길 통과하네 체크 포인트 저기 있다 오케이 아 야야 같이 가 아 금세 따라왔네 야 다음 뭐냐 와 좁아 아 여기 까다롭네 여자애들 여기서 막히겠는데 아우 여기도 왜 이렇게 느려 아우 다시 빠르게 달려서 아우 와아아아아아 와 미끄러운 부분 배우리 멈췄다가 가면 안 되나 오케이 와 뭐야 한방에 갔냐 나도 자자자자자 자아 그럼 나 먼저 간다 언제 저렇게 실력이 는 거야 원래 운동신경 좋으면 게임도 잘해 난 운동신경 없다는 거냐 이 정도쯤이야 아아악 침착함이 없네 아 30층이다 벌써? 나도 뒤쳐질 수 없죠 아 어디지 왼손잡이니까 왼쪽 찍어 오 맞네 아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어머 소혜야 너 대단하다 러미야 너도 대단해 어 유리는 어딘데 난 아직도 여기야 아 그래도 임신에서 많이 올라갔대 다시 올라가 볼까 아 그냥 아 아니 이건 뭐하냐 아니 이건 뭐하냐 하하하 movimento 내가 갔다오 여기 어려움 어려워 봤자지 우와 눈xe 배 Kenya 그리고 시 chrom č Anders 방향 들려서 가야겠다 먼저 가야겠다 몇 칸이지? 7칸밖에 안 되네 7칸 밖에? 오케이 이건 또 뭐 나도 통과 통과 가야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막아내네 어? 너 거기구나? 어때? 할만하지? 난 이런 회오리 싫어! 뭔 소리야? 아우! 드디어 통과했네요 저기하다가 성격 버릴 뻔했어 아우! 편안의 점점이야! 뭐야 여기 아 뭐야? 왜 크로에 넣어놨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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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m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쎄 한불? 다시 재도장 간다! 화난 넘었고 한동뿌약! 오케이! 아까부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차도 멘탈 무너지는 소리 쟤 저렇게 큰 소리 나는 거 처음 봐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응? 방금 뭐가 지나간 거 같았는데 응? 뭐가? 아! 나도 봤어! 난 차도 떨어지는 거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다 멘어지는 것도 큰일 같네 제발 좀! 이거 진짜 재밌자고 하는 게임 맞지 얘들아? 아! 재밌어! 재밌어! 드디어 넘었다 저 빌어먹을 회오리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아! 고생했어요! 아! 축하해! 축하하다! 아! 오케이! 후! 얼마만에 보는 다음 층이냐? 멋지다 공찬아! 나도 이 층 봤 듯이 깼다! 달려! 오! 깨어! 오! 짬이야! 깨어! 깨어! 대박!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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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체크 포인트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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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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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제발이 도와! 내가 저만 알지 아! 뭔데? 아! 끝에 붙을 때 조심해야겠다 아! 또 사망 가기다 어! 차도 또 만났네! 오! 너도 많이 왔네! 넌 또 어디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냐? 아! 43층 너도 만만치 않을 거다 오케이! 깔끔했다! 헉! 다워가 정말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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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101층까지 가고 싶음 저게 운동부의 승부욕인가 대단해 역시 운동선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게 멘탈도 끈기도 엄청나야 할 듯 멋지다 야 나중에 국대 되는 거 아니냐 돼야지 멋있다 우리 국대 친구 두는 거야 대박 미리 사인 받아놔야지 나도 야 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 될 거니까 내 사인도 받아놔 어 넌 괜찮아 뭐야 나도 나도 난 자력을 다했더니 너무 힘들다 손 완전 아파 그쵸 나도 차도 플레이나 좀 구경하다 해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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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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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